올리비아가 허락한 하루의 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했던 일은 두 가지다. 서바이벌은 체력 회복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필수다. 축소인가는 여러 명이지만 여학생 손바닥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다. 1층 복도를 탐험하면서 미리 봐둔 장소가 있어 그곳으로 안내했다. 여학생 엉덩이가 들어서도 될 만큼 넓은 장소다. 방화문을 제어하는 장치가 철거된 공간이라서 전기를 끌어쓸 수가 있다는 게 이점이다. 횃불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마을을 건설하는 게 가능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다. 역시 사람은 모여야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 생명의 은인인 나를 위한 집부터 마련해 주겠단다. 여학생 엄지손가락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했던 나로서는 어엿한 집을 가지게 됐다. 거주지가 확보됐으니 다음으로 해야 할 건 명확했다. 우린 이 학교를 위한 활약을 해야 한다. 해볼 만한 게 바로 자경단이다. 억지로라도 이 학교의 일원으로서 소속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학생들이 우리에 대해 우호적일 테고 올리비아 역시 만족할 거다. 우리는 여학생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목표로 여명 기사단을 창설했다. 여학생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려는 축소인간을 체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체포한 축소인간은 올리비아에게 넘길 생각이다. 여석의 처분은 학생회장 뜻에 맡기는 게 낫겠다. 이 학교에 침입하는 축소인간은 모두가 막해인 후 조직에 가담한 상태는 아니다. 여학생의 치마 아래의 매력적인 천장을 간직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무리도 있었다. 목적이 어느 쪽이건 간에 우리가 막아야 할 존재다. 조직을 구성하고 나니까 당장 필요한 요소가 식량이다. 난 이들의 대장이니까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들에게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물어보니 조직에서 보급되는 식량으로 버텼다고 한다. 오늘이 식량 보급을 받는 날인데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해당 장소로 서둘러 가야 하지만 감히 받으러 갈 수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업로드된 내 브이로그 영상에 어제의 자신들 모습이 담겼다. 처녀를 좋아하고 크라켄으로부터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배신한 것쯤은 금세 눈치챘을 거다. 벌레를 구워 먹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절대로 싫다고 고개를 젖는다. 이들의 문제점은 축소인간이 되기 전에 의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직에서 받는 보급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굶어 죽었을 거다. 축소인간다운 생활을 해내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텐데 걱정이다. 소피아가 나타났다. 내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여긴 어떻게 알았을까. 내 식량과 식수는 그녀의 입안에서 채집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때마침 등장했다. 올리비아를 이은 거대한 여학생의 등장의 기사단이 긴장한다. 하지만 그건 잠시 뿐이다. 온화한 성품이 느껴지는 외모가 여동생으로 느껴지게 해 긴장을 풀어준다. 특히나 만화에서 많이 봤던 세일러복이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여긴 방화문을 철거하고 방치된 공간이었는데 불빛이 번쩍거려서 확인하러 왔어요. 여기가 새거처인가 보죠? 식구들이 늘었네요. 브이로그 시청을 통해서 이들의 사정은 확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질은 침입자인데 올리비아에게서 살아남았네요. 오빠의 브이로그 영상은 편집된 자료라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올리비아가 오빠에게 설득을 당했으니까 저도 믿음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그녀가 기회를 준 시간이 단 하루뿐인데 준비는 이것뿐인가요? 다른 건 없어요? 물론 있다면서 소피아에게 당당히 외쳤다. 이들은 이제부터 이곳 여학생을 지키는 여명 기사단이라고 소개했다. 0.003g 몸무게밖에 안 되는 분들이 여학생을 지키겠다는 기사가 되겠다고 자처하시다니 귀엽네요. 가능한 일일지 스스로가 의심은 해보셨나요? 벌레도 약한 것들만 가려서 잡으실 것 같은데요. 무능한 기사는 여학생의 잠자리가 외롭지 않게 시중이라도 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기사단의 최대 적은 장난이 심할 여학생이겠네요. 소피아는 여명 기사단의 역할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해줬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이 상대할 적수는 변태침입자라는 거군요. 눈에는 눈이라고 축소인간은 축소인간으로 막는다는 건 괜찮은 발상이네요. 오빠가 추진한 일이니까 일단은 100% 믿어볼게요. 축소인간인 여러분을 여명 기사단이라고 정식으로 인정하고 불러드리겠어요. 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A등급 아래의 모든 여학생들은 군말 않고 제 결정에 따를 거예요. 오늘은 얌전히 있어주시고 내일 브이로그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되면 그때부터 활동하세요. 역시 소피아라면 우리랑 이야기가 통할 줄 알았다. 그나저나 소피아가 나보고 오빠라고 부르니까 기사단이 날 굉장히 신기해하고 부러워한다. 거대한 여학생이랑 친밀하게 지낸다니 완전히 로맨스 판타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니까. 나에 대한 존경심이 올랐다. 누구보다 알파 남자라면서 날 추켜세운다. 여러분의 사정은 오빠의 브이로그를 통해 모든 여학생들에게 전달됐을 거예요. 노처녀의 크라켄을 피해서 투항했음을 모두가 알았겠죠. 처녀의 치마 아래로 숨어버리는 태도가 비굴하지만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이었다면 대성공이네요. 이런 상황은 모두가 처음 겪어서 신뢰하기가 힘든 여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사명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움직이세요. 공로는 기숙사 모두에게 공유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니까요. 다행히 이 오빠가 캐서린에게 받은 브이로그 휘장이 있어요. 영상이 편집돼서 모두가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오빠랑 함께하세요. 그건 그렇고 재소개해야 하겠네요. 제 이름은 소피아예요. 어라? 왜 다들 표정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나요? 제가 마음에 드신 거 아니었나요? 암사자를 만난 토끼 눈을 하고 계시다니 이거 수상한데요? 저한테 숨기는 정보가 있으신가 보군요? 브이로그 영상은 AI가 똑똑하게 편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으신가 보군요? 기사단이 소피아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올리비아가 마지막에 남긴 경고 때문이다. 이들은 식용으로서 여학생이 먹기 좋은 간식이다. 소피아의 뱃속에서 살려달라 울부짖기 싫다면 민첩하게 움직이라고 올리비아가 경고했었다. 여학생에게 밟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숙사까지 왔으면서 잡아먹히는 건 다른 차원의 공포인가 보다. 하긴 동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잡아먹히는 거라고 캐서린이 말했었다. 침입자들 사이에서 저한테 붙여진 어떤 악명이 있나 보군요? 올리비아라면 몰라도 제 이름만으로 두려워하시다니 섭섭하네요. 저는 침입자를 봐도 밟아 죽이기보다는 귀찮아서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카메라로 제 치마 안을 촬영한 축소인간만큼은 붙잡아다가 처형식을 집행하죠. 여자 화장실에서 벌인 짓인데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몰라도 그게 제 악명의 발단인가 보군요? 저는 축소인간을 변기에 빠뜨리고 소변으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장난을 쳐요. 오래 살아나도록 휴지를 떨어뜨리는데 변기에 빠진 이상 부질없는 저항이죠. 왜요? 그게 아닌 건가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까 봐요? 만약 여러분이 식용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루에 몇 명은 잡아먹을 테니까 기사단이 유지되려면 신입을 많이 뽑으셔야겠어요. 대화가 그 주제로 올해에 이어져서는 그 비밀이 들통나서 곤란하다. 서둘러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이 먹을 음식 찌꺼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말이다. 오빠는 의외로 둔하신 면이 있으시네요. 제 치아에 낀 찌꺼기를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까닭은 휘장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셨나 봐요? 그리고 모두가 오빠와 같은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래도 한 번 실험해 볼까요?